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실망과 낙담, 죄책감이 해일처럼 덮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중요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앉아 있거나 가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가장이거나 자녀를 정석껏 돌보는 부모이거나 저처럼 교회 공동체를 맡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죠 그게 아니라도 그동안 다정했던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갈등이 깊어질 때 혹은 그동안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물거품처럼 허물어졌거나 특히 기도훈련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는 정신없이 허우적거려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뭐 그럴 때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오죠 뭐건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도 불쑥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스럽고 막막한 마음을 품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뭐 솔직히 저도 그런 때가 적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때려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할 일 없이 방황하거나 고통을 곱씹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나이도 이제 60이 되었으니까 나를 살 만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실패뿐인 인생이었음을 자주적으로 고백할 뿐이에요 그러나 어찌된 판인지 이제는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상담해주며 공동체 식구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자리에 있으니 기가 막히죠 솔직히 저희 앞과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인정받아 하는 일도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고역고역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생의 3분의 1을 넘어선 인생선배로서 신앙을 훈련시키는 교회 지도자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싸우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셔야 합니다 어떤 애들은 마음을 풀어보려고 영화나 TV를 보거나 친구로 만나 위로나 경력을 듣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엎드려진 물일 때는 어떤 위로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이야 술로 푼다고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정적인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저항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낙심천만한 생각이 들어올 때 받아들여서 곱씹으면 생각 속에서 더욱 증폭이 되어 아주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피로 쳐내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낙당과 절망 등 마음이 무너진 것은 배후의 미역형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아무리 예수피를 외치더라도 그렇게 싸워도 효과가 없더라도 속절없이 받아들여 그냥 한방에 무너진 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는 기도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마음과 싸우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엄두도 나지 않죠 또한 마음이 무너질 때 절대로 평소에 습관을 들인 기도 방식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정말 기도하기 힘들죠 기도가 되지 않고 집중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멈춰선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진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실망과 낙담은 미역형의 치명적인 공격이며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이들이 노리는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더라도 그냥 기도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쉬기 바랍니다 그게 미역형과 싸우는 자세예요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는 일부러라도 더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기도하지만 그럴 때는 더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생략하고 곧장 기도자리에 앉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으므로 다른 기도는 생략하고 오직 예습비로 싸우는 기도와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을 압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좀 밝아지면 감사기도를 덧붙이죠 집중하기 힘들 때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계속해서 가벼워지면 원래의 기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자리에 일어나면 또 그 상황이 생각나서 갑자기 어두운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둡거나 절망스러운 이유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직장 상사나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희망사항이나 기대감을 포기하고 순리대로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바라는 말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럴 때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찾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선하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평소에 기회가 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포기하고 순리대로 맡기세요 당신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험악하고 어두운 기분이 쉬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가볍게 산책하거나 기분 전환을 하세요 자연은 언제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어두워질 때는 정원의 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거나 주변의 산가들로 산책하곤 합니다 마음이란 시 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쉽게 어두워지기도 하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믿지 마세요 세상 안에 솔로몬 왕이 있다는 전해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감제야바라고 번역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시줄과 날줄로 엮어주는 옷감이라고 그건 누가 말했죠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질 때라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눈이 부시게 찬란한 날도 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